안녕하십니까. 중국에 계시는 고1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가3 수학 영역, 수학을 지배하는 자, 수배자 박헌정입니다. 이 퀘스트 영상은 여러분의 얼마 남지 않은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면 정말 알차고 결실 있게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동안에 쭉 가져온 노하우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짧게 찍을 거니까요.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름방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기간이 짧습니다. 그치? 여름방학은 짧다. 이게 중요해요. 겨울방학에 비교해서 여름방학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은 욕심을 버려야 돼요. 어, 난 다 할래.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은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일단,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게 수학이 개정이 되면서 너희들이 2학기 때 배워야 되는 수학하. 이 수학하라는 부분이 굉장히 양이 줄었어요. 수학하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 지금 이제 집합이 있을 거고 집합과 그리고 명제가 있겠죠. 자, 한 번씩 쭉 궁금해서 보신 분들은 어떤 게 있을지 알 겁니다. 집합이 있고요. 명제가 있고. 그리고 함수. 함수가 있으면서 함수에서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것들을 배우시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경우의 수와 순열 조합이라는 게 나타나시게 되는데 자, 개정되기 전에는 이 순열 조합 부분이 없었고요. 이거 대신에 수열, 지수로구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 그런데 수열 지수로구가 상당히 어려웠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통으로 빠지면서 순열 조합이 왔는데 자, 일단 이름은 되게 생소한데요. 여러분,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경우의 수와 확률에서 그 경우의 수를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우의 수를 그대로 가져오셨는데 그 경우의 수에다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순열적인 문제, 조합적인 문제라고 이름을 붙인 것뿐입니다. 그래서 전혀 생소하지 않고요. 좀 이렇게 쉽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하여튼간 중요한 거는요. 여름방은 되게 짧거든. 그래서 예전 같으면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2학기 것만 선행을 해. 여기에 초점을 맞춰. 이렇게 했을 텐데 개정이 된 후로 굉장히 작아졌어. 부피가 굉장히 작아졌기 때문에요. 좀 여러분이 다른 것들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야. 그런데 여전히 여름방학은 짧아. 자, 첫 번째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여름방학을 여름방학 땡 시작하고 나서부터 여름방학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여름방학의 기간은 일단 기말고사, 그치. 기말고사 후부터 여름방학이 시작이 되더라라고 여러분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3주 남는데 3주 대충 흘려가다 보면은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자, 기말고사 후부터 여름방학이 시작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시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고요. 자, 두 번째. 자, 뭘 해야 되느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좀 계획을 잡으세요. 플랫. 자,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요. 저는 저는 거 진짜 못해요. 못하면은요. 최소한 대로 하세요. 원래 이제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들은 다이어리에다가 열심히 적거든. 좋아. 계속 유지하시고요. 안 해봤던 사람은 큰 틀이라도 좀 잡아놓으라는 얘기야. 뭐 일주일 단위로라도? 네 개만 잡으면 되잖아. 그렇지? 여름방학 한 달이기 때문에 기말고사 후부터 거의 한 달이 될 거기 때문에 주간격으로 해가지고 네 개만 잡으면 돼요. 첫 번째 주에 뭘 할지 두 번째 주에 뭘 할지 크게 크게 잡아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잡는 거에서 끝나지 마시고 이거 플랜을 잡았으면요. 가장 잘 보이는 것. 책상 앞에다가 딱 붙여놓는 게 좋아. 굉장히 유명한 말 있잖아. R은 VB. 그렇지? Realization. 발음은 듣지만. 자, 현실화가 됩니다. 비비드. 생생하게 꿈꾸면 현실화가 됩니다. 이런 유명한 말도 있잖아. 눈에 보이게 생생하게 꿈꾸면요. 그거는요. 자극이 자꾸자꾸 되기 때문에 자기가 안 붙여놓은 것과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눈에 보일 때가 결과적으로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을 세우십시오. 계획이 없어버리면은요. 마찬가지로 그냥 방학 대충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자, 방학을 좀 더 길게 잡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계획을 세우십시오. 자, 이제 좀 이제 실제적인 얘기를 할 건데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방학 동안에 제가 이제 1학기 때 너무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럼 방학 동안에 1학기 것을 다시 복습을 해줘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거든. 예전 같으면은요. 여름방학 때 아니야. 2학기 것만 해. 일단. 그리고 2학기 것 하다가 부족한 부분들을 거기서 복습을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자, 자기가 만약에 1학기 때 수학을 너무 놨어. 안 했어. 오케이? 이렇게 된 사람이라면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수학 하 부분이 굉장히 양이 작아졌단 말이야. 생각보다 빨리 끝낼 수가 있어. 그래서 약간의 여유 시간이 더 있을 거야. 그런데 자, 집합이라는 부분 가장 처음에 들어가는 집합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명제라는 부분이 뭘 포함하고 있냐면 이건 수학의 전반적인 과정을 다 포함하는 부분이야. 그렇다면 이 집합과 명제 단원에서 바로 수학상 즉 너희들이 1학기 때 배웠던 모든 개념과 문제들이 다 섞어져서 나오는 거야. 뭐 이제 먼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냥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 명제라는 게 뭐냐면요. 자, 식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 그렇다면 어떤 식이라도 다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1학기 때 배웠던 모든 문제들이 명제에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은요. 1학기 때 수학을 죽 수신 분들은 자, 굉장히 어려운 단원이 될 거란 말이야. 특히 방정식, 부등식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번 여름 방학 때는요. 수학 하를 일단 집중적으로 하십시오. 수학 하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주십니다. 그런데 조금씩 너희들이 뭘 해야 되느냐. 수학상에서 1학기 부분. 1학기 부분에 있던 방정식이라든지 방정식. 다항식은 안 하셔도 돼요. 거기까지 할 시간이 없습니다.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해서. 도형의 방정식도 일단은 놔두십시오. 할 게 너무 많아지면 다 못 끝냅니다. 자, 방정식과 부등식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교과서에서 나오는 오케이? 교과서에서 나오는 발전 문제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자,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개념적인 그리고 약간의 유형적인 문제들은요.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게 다시 한 번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이게 대하지만이 집합명제가 원활하게 돌아가실 거다라는 얘기야. 자, 첫 번째에 선생님이 뭘 얘기했느냐. 복습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1학기 때 수학을 노신 분들은요. 다시 한 번 이 부분 교과서 문제라도 풀 수 있게 1학기 부분에 대해서 복습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두 번째, 선생님 저는 1학기 부분 자신이 있어요. 개념들은요. 다 알고 있습니다. 라시는 분이 있죠. 자, 그런 사람들은요. 다시 이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수학이 좀 자신감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일단은 포커스는 무조건 수학화입니다. 자, 수학화에 포커스를 맞춰주세요. 좀 더 심도 깊게 공부를 해두셔라라는 얘기입니다. 좀 더 심도 깊게 공부를 해주시고 일단 무조건 포커스는 수학화입니다. 그러면서 여유가 좀 있으시면은요. 자, 수학화를 아마 대부분 그런 학생들은 한 번쯤 봤을 거야. 겨울방학 때 수학화까지를 본 학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자, 수학화, 만약에 이제 수학화를 안 봤어. 처음 봐. 그럼 당연히 수학화에다가 초점을 맞춰주십시오. 좀 더 심화적인 부분까지 가십시오. 수학에 자신이 있고 아, 난 수학화를 안 봤어. 하면은 여름방학 때는요. 수학화 하나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심도 깊게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나는 지난번 겨울방학 때 했어. 수학화까지를 한 번 봤어. 그래서 기억이 나. 아, 수학화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기억이 난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요. 만약에 좀 더 선행을 하고 싶다. 라시는 분은 어느 부분을 해야 되냐면 수학원 부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수학원도 양이 굉장히 많아요. 수학원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지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지수함수, 그리고 로그함수, 그리고 삼각함수, 삼각함수, 그래프 이런 것들이 나오시게 되고요. 뒤에 수열 부분이 나오시게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시간이 좀 되시는 분은 지수가 무엇이고 그래프를 어떻게 그린다 정도. 로그에 대해서 로그가 무엇이고 그래프를 어떻게 그린다 정도. 자, 삼각함수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요. 삼각함수가 무엇이다는 기본적인 개념 부분과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이 정도까지를 살짝 먼저 배워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 배우시고요. 너희들 이제 한 학기, 이 학기 다 지나게 되면 다 잊어버릴 거야. 당연한 거야. 그치 계속 공부를 안 할 거니까. 그런데 한 번 배워 놓은 것과 안 배워 놓은 거는요. 나중에 두 번째 배울 때에, 예전에 한 번 배워 놓으면 몸이 반응하게 돼요. 그래서 좀 더 빠르게 겨울방학 때 이런 부분들을 인지할 수가 있거든. 그런데 이 부분을 왜 하라고 하는 거냐면 원래 이 부분, 개정되기 전에 이 부분이 어디에 있던 부분이냐면 이과생들만 했었던, 이과생들의 미적분 2에 있었던, 자, 문과생들은 보지도 않았었던, 미적분 2에 있었던 부분이거든. 이게 2학년 1학기로 내려온 거야, 공통과정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난해해요. 일단 지수 숫자거든, 로그 숫자거든, 이거 계산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고요. 자, 삼각함수, 이건 더 복잡합니다. 그래프 그리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유가 된다면 수열은 안 보셔도 돼요. 겨울방학 때 해도 돼요. 여기까지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안 보셨다면요. 이 부분을 가볍게, 정말 가볍게 보시는 게 좋아요. 오케이? 그냥 개념과, 아, 이게 무엇이다, 이게 무엇이다. 그래프는 어떻게 그린다. 이런 정도까지만 가볍게 보시면은 나중에 2학년 돼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수학하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최대한 수학을 좀 하신다라 하시는 분들은요. 수학하를 심도 깊게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할 얘기는 굉장히 많아요. 하고 싶은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뭐 길어지면 너희들도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정말 핵심적인 부분만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뭘 얘기했냐면 여름방이 굉장히 짧단 말이야. 그렇지? 짧기 때문에 너희들이 최대한 기간을 늘려야 돼. 그래서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부터 바로 여름방이다라고 하면 한 달 정도가 확보가 될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기간을 늘려주시고요. 그리고 계획을 잡으시라고. 오케이? 계획을 잡고서 그 계획을 눈에 잘 보이는 칠판 아, 칠판이란다. 책상 앞에다가 딱 붙여 놓으시라는 얘기야. 자꾸자꾸 보라는 얘기야. 자극이 되게. 오케이? 아, 이거 못 지켰네. 아, 이거 하려고 했는데 이 바보 같은 데서 이런 식으로 자극이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딱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난 수학이 좀 약해요. 1학기 때 좀 놀았어요. 아시는 분은요. 반드시 시간을 내서 방부등식 정도는 꼭 복습을. 교과서 내용적인 부분들 복습을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수학을 좀 전합니다. 그런데 겨울방학 때 수학 하까지는 안 봤어. 선행을 안 했던 사람은요. 수학 하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가는 게 좋고요. 겨울방학 때 수학 하까지 했어. 오케이? 그래서 기억이 좀 남아. 그런 사람은요. 수학 하에 포커스는 맞춰 두시는데 나중에 2학년 때 배우는 수학 1에 대해서 지수, 로그, 삼각함수 이런 것들의 간단한 기본적인 부분까지는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선생님의 캐스트 영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멀리서 여러분들의 정말 알차고 결실이 있는 결과를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